도노익도요문론은 계속 자성청정심이 주제예요 거기에 대한 성철풀이를 보면요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성철의 헛소리를요 제가 딱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헛소리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이유가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성철스님의 논리는 교학과 선학이 짬뽕돼 버린 거예요 총체적으로 난국이라 거기서 견성했다고 하면 그건 더 심각한 난국에 빠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도 왜냐하면 우리 진영알반에서 웬만한 지금 중간 유식 다 다뤘잖아요 근데도 이것도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복잡해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꼬이고 꼬인 채로 이렇게 이론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이려라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요 몽중이려 느낌 오시죠? 숙면이려 확철대호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성철스님 이론은 별건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단계로 견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견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동정이려는 육식 상태에 있는데 육식에서 깨어있는 거죠 칠식에서 깨어있기 이제 육식학도 하셨으니까 성철스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이해해 보시자면 팔식에서 깨어있으면 숙면이려예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지 않아요 육식에서 깨어있기 동정이려 그러니까 움직이건 고요하고 다 육식 상태 생시 상태에서 깨어있기예요 칠식은요 몽중 꿈속에서 깨어있기 꿈속에서도 깨어있으려면 칠식 에고의식이 닦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즉 팔식에 있으면서 팔식에서 깨어있기 팔식에 머물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숙면이라는 건 완전 무의식 상태죠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있기 그런데 이 이려라는 게 뭐냐 이 이려라는 게 견성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화두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제 견성도 아니에요 뭐냐면 동정이려면 평상시에 항상 육식 상태에서 깨어있는 거죠 정신이 즉 청정강병심이 드러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청정강병심이 드러나 있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도요 청정강병심 원래 다 가능하죠 청정강병심이라야 동정에도 깨어있고 꿈속에서도 깨어있고 깊은 잠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죠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해서 깨어있어요 그게 확철배우 자리예요 그런데 성철수님은 화두예요 오로지 화두를 열심히 잡아라가 포인트거든요 견성 지금 이 확철배우만이 견성이고요 이 밑은 견성도 아니에요 그냥 화두를 깨워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더 뭐가 잘못되는지 아시겠어요 화두를 잡아서 깨어나는 게 견성인 줄 모르세요 화두 잡는 거 따로고 견성 따로예요 이해되시죠? 동정이 이런 정도면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동정간에 화두를 쭉 잡고 있는데 견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견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화두를 잡는다는 거는 일단 여기서 말도 안 돼요 무의식에서 어떻게 화두를 잡아요?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견성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화두를 잡고 자다가 깊은 잠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잠이에요 선잠에 들어가서 화수를 잡던 그 버릇 때문에 정신이 응축돼 있는 거죠 깨어있을 수 있죠 우리가 볼 땐 깨어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견성인데 견성의 체험인데 그것도 화두로 보는 거예요 화두를 잡아라 그러다가 확철되고 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기만 하셨으면 그나마 나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셨어도 화두를 졸라 잡아라예요 포인트가 화두를 자나 깨나 잡아라죠 그냥 한마디로 고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화두를 자나 깨나 잡아라는 그 고전의 그 구절을요 본인식으로 이걸 단계로 만들어 풀어본 거예요 자나 깨나 잡으라고 그랬지 깨어있을 때 잡는 경지 자다가 꿈꿀 때 잡는 견지 깊은 잠에서 잡는 견지 경지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필요가 원래 없는 거예요 왜? 어느 고승도 화두를 이렇게 잡으라고 안 해요 견성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깊은 잠 속에 참나 있냐 물어보는 그거를 근거로 됩니다 왜 승면일을 해야 되나요? 왜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를 잡아야 되나요? 깊은 잠 속에서도 그 자리 있냐라고 물어보던 선문답 구절을 근거로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참나 있냐고 물어본 거지 화두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고 어떤 선생이 무의식에 화두 있냐고 물어봐요 다만 자나 깨나 동전 간에 화두를 잡아라 요구절은 있어요 몽삼버거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단계로까지 만들 일인가? 이래도 이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 문화는 이렇게 시켜 절로 빡세게 시켜 그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뭘 갖다 붙였냐면 육식에서 화두 잡았다고 육식이 정화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육식이 정화되는 경지라고 또 봐서 일지부터 육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제 교학으로 들어가요 선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선불교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선불교는 애초에 뭐예요? 단박 무심 종지가 단박 무심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단박에 몰라 하면 끝이다예요 몰라 해서 바로 확철되어다예요 시간도 걸리면 안 돼요 닦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래 자리 바로 돌아보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 본래 자리, 본래 완벽한 자리를 돌아보면 끝나요 이걸 바로 못 돌아보는 업장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이게 선불교 본래 종지입니다 이게 본래 선불교의 돈호, 돈수 이론이에요 단박에 깨달으면 돈호, 돈호가 견성이고요 더 닦을 게 없다, 성불 견성, 성불 이론이에요 이 돈호, 돈수 이론을 가져다가 갑자기 단계를 설정하면요 여기서부터 지금 나가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교학을 갖다 붙여요 그럼 7식에 깨어있으면 몇 지 깨요? 7지 대승기신론의 논리가 갑자기 화두 잡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대승기신론 논리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8식이 7식까지 정화했는데 즉 아직은 떨어지면 7지거든요 그럼 8식에 있는 법지 버리는 경지가 언제냐면요 이제 8지부터 11지까지죠 그럼 12지가 확철되고 해당돼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화두 터지면 12지가 되는 이상한 이론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무리 너가 숙면이력까지 겪어도 아직 8식에 머물면서 깨어있는 거니까 아직 흐리멍텅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8지부터 11지가 아직 8식에 여기 8식이 아직 오염식이거든요 업장이 아직 남아있어서 거기에 다 닦으면 12지가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이 얘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깊은 잠 속에서 화두가 안 잡히더냐 잡히더냐라는 주제를 갑자기 8지에서 11지 경지의 공부 너의 아래아식이 아직 업장이 있냐 없냐 얘기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 속에 만약에 화두만 잡히면 8식의 업장이 다 지워진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 부처가 됩니다 대충 아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막 섞여가지고 지금 난사 패져가지고 이걸 지금 불교계에서 뭐가 틀렸는지 잡아내지도 못해요 이런 얘기 어디 들으실 수가 없다니까요 잡아내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견성해서 단박 몰라 해가지고 바로 참나 만났다 그러면 어떤 개소리들을 해요? 제팔마개 팔식을 제팔마개라고 그래요 이건 성철 이전에 옛날 고승들이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이건 뭐 하려고 부른 거냐면요 너 견성했다고 하는데 너 무의식도 통과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즉 깊은 잠에서도 참나 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화두 잡았냐 안 잡았냐가 아니고 저도 물어볼 수 있죠 주무실 때도 참나 있든가요 주무실 때 있다면요 제팔마개 아래아식을 극복한 겁니다 요마를? 그럼 아래아식 극복했다고요 그럼 저 팔찌인가요? 미친 거죠 몸 병이 걸려도 무지와아집 이렇게 생생한데 어떻게 팔식을 넘었다는 거죠 무지와아집 이렇게 생생한데 그래서 이건 말도 아닌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가지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부처를 만들어 보세요 되나 그러니까 부처 됐다는 놈이 하나도 안 나오죠 이 이론으로 부처됐다는 놈 있나 보세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이론인데 이게 되면 더 신기한 거죠 되면 완전 신기하잖아요 꿈속에서 화두를 붙잡았더니 꿈속에서 화두 붙잡았다는 사람은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해 온 분도 있어요 꿈속에서 화두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여기까지도 제가 저한테 문의해 왔어요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가 있더라고요 선잠다듯이 정신이 모아진 채로 잠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견성인가요? 본인이 견성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본인이 볼 때 견성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화두는 잡은 것 같아요 전혀 지금 기본도 안 돼 있죠 이분이 지금 팔찌경지입니까? 말이 아닌 소리라고요 애초에 애초에 말이 아닌 소리를 왜 말이 아니냐 선불교는 무조건 단방 무십입니다 어떤 선불교 조사도 왜 조사선을 열애선보다 더 높이 치는지 아세요? 열애선은 사선정이라도 얘기했지만 조사선은 사선정 자체도 없거든요 사선정도 시간 걸린다고 단박에 들어가야지 무슨 단계가 있냐고 단박에 들어가라고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열애선이 조사선인데 사실은 열애가 가르친 선이 조사선과 다를 리가 없는데 왜 선불교에서는 조사선을 더 높이 치느냐 단박에 들어가서 바로 붙여대는 자리고 이거는 사선정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선정이라는 분별도 날려라 간단해요 단박 무십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이원성 분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원성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걸리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교학의 12지론도 부정해요 선불교는 이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몰라 하고 바로 붙여대는 거예요 오로지 여기에다가 교학의 12지론을 갖다 붙이면 벌써 선불교의 돈오돈스 이론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본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학에 반대한다고 나온 말이 뭐예요 견성성불 교학 외에 교회 별전 교학 외에 따로 전하는 거다 우린 이 단계로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이 사다리를 우린 밟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타고 한 방에 가지 엘리베이터도 아니에요 사실 순간이동 수준이에요 순간이동을 하지 우리는 이따위 사다리를 밟고 한 층씩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별전 견성성불 그런데 답은 뭐냐 직지인심 곧장 인심이 당신 마음만 곧장 들여다봐라 곧장 내 마음 들여다보면 바로 견성이요 그게 바로 붙여요 그것이 교회 별전이다 왜? 시비질 안 밟고 곧장 구경각으로 가버리니까요 이게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견성을 다 틀어막고 있는 게 성철스님의 이런 이론이에요 잘못된 이론 완전히 교학적으로도 전혀 쓰레기죠 이런 이론은 뭐 하나도 자명하게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그냥 화두 졸라 열심히 해라 이 한마디를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교학까지 섞어서 엉터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견성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견성자가 나왔다는 사람이 한번 보세요 팔찌를 아는지 칠지를 아는지 그 사람이 일지부터 육지를 아는지 이것도 웃기죠 구간별로 먹는 것도 웃겨요 뭉텅이로 그냥 숙면이래가 되니까 내가 한 팔찌에서 십일지 사이인가 싶어 교학 대충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 만들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밑에 그 밑에 다 죽어요 이런 거 다 부지런 이걸 몰라 못하면 견성 못하는 거고요 지금도 제 얘기 듣고 이상한 소리들 다 하신데 이거 몰라 못하면 견성 못한 거예요 이거 몰라 하실 수 있으면 견성하신 거예요 선불교는요 일지 십지도 몰라 해요 그래서 십지도 견성 못했다 이 말을 조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십지라고? 아직 십이라는 분별이 있어? 그럼 견성 못한 거야 이 논리입니다 교학의 십지가 견성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일지부터 십지라고? 단계가 있어? 단계 몰라 해 그 자리가 부처 자리야 그 자리가 구경각이야 이게 선불교 정신이에요 이 선불교 정신을 왜곡시키고 오해시켜가지고 기존 교학에다 짬뽕시켜서 엉터리 이론을 만들어놓은 게 성철의 견성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되게 힘이 없었는데 확실히 힘이 없을 때는 뭔가 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철이 너무 흥분하고 그랬어요 지금 살아있을 것 같아서 들어야 돼요 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을 속였느니 지옥 갈 업을 지었느니 양심 고백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긴 알죠 밑에 들어도 아무도 몰라요 성철 말을 하느님 말로 하니까 부처 말로 하니까 자긴 알죠 이렇게 되는 걸까 진짜 성철의 속마음입니다 이게 진짜로 되는 걸까 난 된 걸까 성철의 속마음 난 된 걸까 진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자꾸 찔리니까 뭔 말이 나와요 내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둥 면피용 말을 계속합니다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말 할 때는 자명한 진리를 말해놓고 왜 지옥 갈 업을 지었느니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양심의 선언입니다 내 말 조심해라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예요 성철도 문제지만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건 진짜 이 삼류 교학 이론을 이게 생불의 소리라고 지금 믿고 따라간다는 게 한국 최고 선승들이 한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최고 고승들 화두선 고승들이 성철스님 이론으로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견성 못 했다고 그래요 왜? 여기로 이 체계에서 견성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고우스님 돌아가신 고우스님 눈썹이 이렇게 하여가지고 길 지신 분 제일 열심히 성철스님 이론 얘기하신 분 그분 딱 깔고 시작해요 난 견성 못 했다고 하지만 나는 견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합격하신 건가요? 아니 난 합격은 못 했는데 내가 신림동에서 짬밥이 얼마야 신림동에서 내가 제일 잘 알아 뭐 이런 거죠 고시 나한테 물어봐 근데 합격 못 하셨잖아요 그치 합격은 못 했지만 신림동에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니까 뭐 이런 거죠 거기다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합격생한테 듣고 싶으세요? 합격생한테 갔더니 뭐라 그래요? 그딴 거 공부할 시간에 몰라나 해라 이거를 저를 욕할 거면 성철스님 쪽도 이 논리를 반박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섞여 있다고요 깊은 잠 속에서 화두를 못 잡는 화두를 잡았다 하더라도 잡았다 하더라도 아직 제팔 아래아식 상태다 아직 제팔 마개를 못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견성은 이미 투철하게 했지만 아직 아래아식에 묵은 업장이 남아있다는 팔찌 이상의 경계랑 어떻게 이게 같은 얘기는 다른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래아식 얘기니까 다 같은 건 줄 알고 섞어버린 거예요 깊은 잠 속에서 화두를 잡았어? 아직 깊은 잠이야? 깊은 잠인 건 맞죠? 그중에 깨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제팔 아래아식 상태인데 깨어있다는 거네? 그러면 팔찌에 견성은 했는데 아직 업장이 두터워서 아래아식을 다 못 벗었다는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십지 부처의 경지까지 화원경에서 말하는 그냥 화두 꿈속에서 잡은 경지 깊은 잠에서 잡은 경지랑 똑같다고 쳐버린 거예요 십지가 이렇게 가기 쉬운 거였어요 화두 잡다가 잠들어서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 잡고 있었으면 쉽지 어떤 거죠 그나마 그것도 잘 안 나와요 그것도 견성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서는 답 없다 몰라 하면 바로 끝이에요 그래서 진여와 열반 강의는 모든 가르침들이 다 자성청정심, 청정강명심 깨닫자고 하는 얘기죠 바로 접속하면 뭐라고요? 우리 뭐로 배웠죠? 무분별지 무분별정, 무분별지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게 바로 들어가면 조사선이고요 단계를 거쳐 들어가자고 하면 열애선이 되는 거예요 사선정 꼭 아니라도 일선 근분정이니 뭐니 해가지고요 단계를 정해서 들어가 보자 하면 열애선이 되는 거고 선에도 분별하지 말자 몰라 하면 바로 무분별정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우리가 최상승선,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선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최상승선이라서 조사선을 최고로 쳐주는 겁니다 단계에 바로 들어가자는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 그 전부터 있었어요 중국 내에서도 이미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 스님들 가르친 바도 있어요 최상승선이 하지만 다시 와서 대놓고 가르쳐준 게 닮아인 거예요 그래서 닮아 닮아 하는 거예요 닮아 조사 번맥을 중시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닮아가 와서 최상승선도 가르쳐줬지만 단계별로 들어가는 것도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닮아 문화에서도 단계별로 들어가는 참선하신 분도 있고 최상승선 하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능은 최상승선을 상징하고 신수대사는 좀 단계별로 들어가는 선정을 상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수대사는 최상승선은 안 했냐 다 했어요 똑같이 다 했어요 왜냐 선불교에서 그렇게 중시했던 달마 관심론이 나중에 보니까 달마가 쓴 게 아니라 신수대사가 쓴 거였어요 또 당하는 거예요 뒤통수 맨 신수 욕했거든요 사람들이 신수는 단계적이고 점수요 해능은 돈수다 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읽었던 돈수 교과서가 사실 신수가 쓴 거예요 그리고 티벳에 들어가서 신수 제자 중에 마하연이 티벳 들어가서 단박에 몰라만 하면 부처된다는 이론 주장에서 티벳 까말라실라랑 한 판 붙고 했던 겁니다 거기 점수 도노 점수파랑 도노 돈수파가 한 판 붙을 때 도노 돈수파도 신수대사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쓸데없는 구분도 다 분별인 거예요 서로 조금씩 단계를 좀 더 강조해 주는 사람과 바로 들어가는 걸 좀 더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뿐이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다 견성하신 분들이에요 다 각자 이게 선불교식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분열만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다 사실은 여기 학당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바로 참나 만나나 단계별로 참나 만나나 그 참나가 그 참나지 이걸 모르니까요 이런 이상한 이론들에 빠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렇게 성철 선생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막 제 원안이 있는 건 아닌데 살아서는 물론 가서까지 아직도 가신 뒤까지 불교계를 이렇게 견성불모지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